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것을 갖고 있어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통제입니다 통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는 통제의 개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통제의 개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해야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에서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회사, 상품, 가격, 수익구조, 경영방식 이런 모든 것,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의 모든 면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회사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다단계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사례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적으로 보면 결국 내가 온전히 이 사업을, 이 회사를, 이 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내가 프랜차이즈에 가맹해서 가맹점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MJ 드마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제휴 계약에 을로서 임하지 않고 갑으로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서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계약에 통제를 하고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 계약을 통제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계약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을로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벌기는 어렵다는 거죠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산지직수정 서비스를 하지 않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고용되지 않고 고용합니다 또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임차료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챙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용되는 사람이 아니고 고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임대료를 받는 사람, 로열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빠른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고용되지 않고 고용한다 이 편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변호사, 이런 사자 놀림의 직업들 굉장히 선망하고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돈 많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변호사는 되는 게 아니고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내 사업에 맞게끔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지 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MJ 등마커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추월차선 운전자들은 고용되지 않고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가 사업을 크게 해서 변호사에 써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편승할 때 위험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기업에 내가 그냥 얹혀가는 거죠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뭔가 얹혀가는 거죠 편승할 때 위험은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차를 편승한다고 했을 때 그 차 얻어 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죠? 그 차의 주인이 운전자를 쥐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의 차를 함부로 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또 운전자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그런 사람의 차에 함부로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의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업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이 사업의 반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 사업의 반향이 지금은 옳더라도 언제 바뀌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또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반향을 바꾸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오직 자신의 브랜드에만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름 석자 혹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 그 브랜드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브랜드나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대학생들 특히 우리 사회적으로 대기업 가면 정말 잘 갔다 정말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MJ 드마코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왜? 그거는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에 내가 그 브랜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해주는 거죠 결국 내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것 그게 누구의 돈나무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돈나무를 키우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돈나무를 키우고 있는지 내가 내 브랜드에 투자하는지 다른 사람의 브랜드에 투자하는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브랜드를 키우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의 돈나무 삼성전자 주주들의 돈나무를 키우는 거죠 내 돈나무를 키우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이 미치도록 취직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정책과 제품과 생산자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M.J. 드마코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 이것을 갖고 있어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통제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내가 이게 통제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친구들이 다 대기업 가고 뭐 해가지고 저도 당연히 취업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었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왜 취업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회사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월급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과연 그 일한 만큼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200만원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회사에 200만원어치 일을 한다면은 회사는 말 그대로 남는 게 없잖아요 회사는 어쨌건 이윤을 쌓아 나가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또다시 R&D에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그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재투자를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200만원을 받고 200만원만 일한다면은 그 회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200만원을 받더라도 250만원, 300만원 아무리 못해도 210만원은 일을 해야지 회사도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나한테 200만원 주고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남겨서 그 돈으로 공장도 짓고 다른 투자도 하고 신사업도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는 200만원밖에 못 받는구나 250만원어치 일을 하고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취업을 안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온당한 대가를 전부 잘 받고 있는지 그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요즘 최저시급도 못 주는 경우는 이제 많이 사라졌겠죠? 요즘 법적으로 굉장히 금지시하니까 그래도 교육의 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이 돼가면서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봐도 종종 있거든요 수수배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가 되는 거고 그 착취인분 만큼 기업 혹은 주주들 자본가들은 초과 이윤을 인형이익을 인형이익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나는 뺏기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속 뺏기게 된다면은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된다 삼성전자의 뭐 정말 큰 임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표이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뭐 적지 않은 돈을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 0.001%? 0.01%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일한 거 이상의 그런 이익들은 뺏기고 결국은 나는 제한된 월급만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부자될 수도 없고 느리게 부자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특히 루나 직장인분들 50대 60대 정말 딱 명예퇴직 당하면은 뭐 정말 소득이 단단히 끊겨버리니까 먹고 살 거죠 경제적 빈곤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좀 다 내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라면 나가는 거고 회사에서 200만 원 준다고 200만 원 주는 거고 250만 원 준다고 250만 원 주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이 MJ 드머커가 말한 것처럼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 하시는 만큼 그 노력 이상으로 그 보상을 챙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MJ 드머커의 오늘 부회 추억 차상 가지고 이것을 갖고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그 통제의 개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대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